시대의 그림책이요? 그래서 뭐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제가 처음에 일러스트라 그림책 할 때 하고는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과 과정들도 큰 달라진 것 같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보면 달라질 건 없을 것 같고 새로운 게 긴장을 하더라도 손으로 작업해서 종이를 통해서 독자들한테 찾아가는 그림책이 훨씬 더 아이들 같은 정서나 이런 걸 건드리게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가지고 앞으로도 안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더 계속 일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는 동안에도 남한테 수작업을 고집하지 않을까 수작업에서 또 우연해서 주는 그런 효과들이 좀 낮지 않을까 그립책은 다른 건 몰라도 그립책 하나는 훨씬 더 잘 전달할 것 같다 솔로 작업하는 것들이 그냥 못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